눈 오는 날 안전한 보행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눈이 오면은 바닥이 미끄럽습니다.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그만큼 뛰면은 더 위험한 거죠. 특히 우리 아이들은 뭐 눈이 오면은 막 또 밖에서 뛰어놀기를 또 좋아하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뛰는 거 빠른 거는 항상 위험한 겁니다. 또 눈이 오거나 하면은 좀 날씨가 좀 추울 수가 있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줘야 됩니다. 장갑을 껴주지 않으면은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습니다. 주머니에 넣으면은 아주 위험합니다. 그만큼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. 특히 이 눈이 올 때는 우리 아이가 미끄러질 수가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차와 좀 멀리 떨어져서 걸어야 됩니다. 멀리 떨어져서 걸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뛴다면은 그만큼 미끄러져가지고 자칫 우리 사고가 날 수 있고요. 또 우리 보행자만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. 자동차도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. 안전거리, 제동거리, 정지거리 뭐 이런 게 있죠. 운전자가 우리 보행자를 발견하고서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간 거리. 이거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. 또 브레이크를 밟어도 일정거리 갑니다. 이건 제동거리라고 하죠. 이 눈이 올 때는 이 공주거리, 제동거리 합해가지고 정지거리라고도 하는데요. 이런 정지거리가 한 30, 40% 더 길어집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눈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보행자도 뛰어서는 안 되지만은 운전자도 더 그만큼 서행을 해야 되고요. 특히 우리 아이들의 이 신발은 홈이 파져 있는 게 좋습니다. 우리 등산화 같은 경우는 홈이 많이 파져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나 바닥이 미끄러운 것은 자칫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. 털모자, 털목도리도 좋습니다. 너무 기마개를 해주는 것은 자칫 차가 빵빵할 경우에 잘 듣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털모자, 털목도리로 해주는 것은 마련아 넘어지더라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털모자, 털목도리로는 좋고요. 반드시 장갑 꼭 껴줘야 됩니다. 뛰지 말고 더 천천히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은 이런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더 꼭 지켜줘야 됩니다. 또 안개가 끼거나 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밝은색 옷을 입혀주는 게 좋은 거죠. 밝은색 옷을 입혀주고 그다음에 더 주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.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요.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중에 골절사고, 치아 손상, 안면 손상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계단입니다. 이 계단 사고 보면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사고 힘이 아주 높습니다. 특히 내려갈 때 주머니에다가 손을 놓고 하다 보면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손으로 집지를 못하잖아요. 특히 또 막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 보면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눈이 나온 상태에서 아직 신발에 눈이 완전히 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뛰다 보면 미끄러져서 그만큼 사고 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. 또 우리 아이들 비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눈 올 때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춥고 나면 몸이 움츠려 들어가지고서 그만큼 주위에서 오는 차량들을 제대로 발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걷는 게 아주 안전에서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눈 오는 날은 이런 어린이가 보행 안전에 더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